너네 BJ 이렇게 상위권까지 와가지고 시청자들하고 싸우지 않는게 얼마나 성격이 좋은건데 진짜로 방송해보면 알아 얼마나 어그로 꾸는 애들 많고 얼마나 이게 많은데 어? 싸우지도 않고 맨날 다 받아주고 그냥 웃어넘기고 그냥 얼마나 성격 좋은건데 이게 어? 안그러냐? 석현이는 성격 좋은게 아니라 약자라 참을 수 밖에 없다고? 뭔소리 하는거야! 어? 뭔소리 하는거야! 나는 시청자들한테 화 안내 잘 진짜 이상한 애 있으면 그냥 광태하고 가끔 광태하고 참 화내내 왜 곰민이같은 좆밥이랑 하냐고? 아니 뭐 할수도있지 왜그래 요럴팬인데 어? 요럴팬이랑 듀오해주는게 이상하냐? 어? 어? 말좀 이쁘게 하자고? 괜찮아 어 근데 그건 있어 얘들아 이게 방송에서 듀오로 하게 되잖아 그럼 욕먹는건 당연한거야 어 내가 욕하지말라고 말해봤자 말은 하겠지 내가 욕하지말라고 내가 편하게 욕해 이러면은 너무 심한 욕이 오니까 욕을 하는건 당연한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광태해야돼 막으려면은 흫흫흫 그냥 그냥 즐겨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요거 봐 곰민이 즐기잖아 지금 또 이상한 짓거리하고 있잖아 또 신나가지고 얘 좀 이상해? 얘는 어? 곰민이야 이거는 트위치를 노려야된다 알았지? 알겠으면은 알아 응이라고 해? 그래 웅 하지말고 응해 어? 웅 하지말고 응 포켓몬스터야? 웅이야 웅 들어가 이런거 이런거 들어가는거야 저마 걸어 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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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따라가면 안되지 못잡지 그냥 그냥 노틸러스 때렸으면 노틸러스 잡았잖아 이런 멍청한 아이야 어? 나 2랩 먼저 찍어줄테니까 들어가서 그래프해봐 자 2랩 찍는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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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 들어가서 해야지 진작이 들어갔어야지 어? 상대가 바보야? 어? 신나? 신나? 111 놀리면 오랜만이에요 100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100개 악취 자고있겠지 야 악취 미쁨이가 악취 얘기하니까 그거 궁금하다 미쁨이 목소리가 궁금하다 어떤 목소리길래 아줌마라고 하는거야? 어? 어떤 목소리길래 아줌마라고 하는거야? question 하 앍 좀 피좀 채우고 싸우자 야아 정확히 미니언 끊었다 진짜로 잘했어 잘했어 나 난 니가 무조건 들어가면 들어가고 빼면 뺄거야 지는거여도 어? 니 하고싶은대로 다해 알았지? 야 둘다 정확히 미니언 끊었다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야아 니네 미니언 싸워하는거야? 누가 누가 더 미니언을 잘 끊어?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애 둘이 어? 뭐하는거야 둘이 다 둘이서 어? 아 말투가 약간 떼떼거리는 말투야? 아 그래? 떼떼거리는 말투? 아 뭐해! 이런거야? 흐흫 택택..존나 택택거려? 흐흐흐흫 이런거 아냐 택택거리는거? 아니 니가 빼면 어떻게해 야! 니가 끌어놓고 니가 빼면 어떻게해 아이씨 웃긴 친구다 이거 진짜? 아이씨 꺼져 개색 진짜 아이씨 꺼져 개색 진짜 야 니가 끌어놨으면 들어가야지 왜 끌고 빼 아아 나 진짜 히힛? 재밌냐? 야 니가 끌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줘야지 어? 이거 라인은 또 왜 미는데 또 맛있어? 미치겋구만 진짜 아이씨 진짜 아아 아니 끌었으면은 아하 나 진짜 다음부터 끌었으면은 그냥 니가 죽더라도 들어가는거야 안왔네 연락 아직 니가 죽더라도 들어가는거야 욕하면 안되냐고 루저하냐고 방금 욕 안했냐 나? 야 방금 내 욕을 안한게 신기하다 방금 욕했어야 되는데 욕 안했어 나 방금 나도 욕 나올텐데 이런거면? 아 나 진짜 너무 착해졌다고? 나 원래 근데 원래 착해 나 방송에서 원래 좀 어? 약간 그거 한거야 여자들한테 치명적인 매력 발산하려고 약간 나쁜남자 한거야 원래 착해 오이씨 이빨 깜짝이야 ㅅㅂ 죽을뻔했네 야 뭐야 야 여기다 던지면 뭐 ㅅㅂ 야 트위치 슬로우에 들어가라는거야 나보고 트위치가 W 던진데다가 정확히 랜턴 올렸다는거는 트위치 W에 가서 그냥 슬로우 걸려 뒤지라는거지 그냥 어? 뭘 귀 죽지마 귀 안죽었어 아니 왜 저따가 던지는거야 아니 왜 저따가 던지는거야 아니 왜 저따가 던지는거야 이게 뭐 이게 뭐 참 진짜 아니 아니 아 그냥 트위치를 놔두지 그냥 트위치 놔두지 이거를 왜 밀지? 트위징하면 되는 라인을? 아 판단 오지네 좋은 판단이야 막 어 그냥 밀어버리네 아니 이거를 그냥 바로 그냥 트위치를 벽에다 밀고 내가 잡고 너는 뉴트럴스 끄면 되잖아 아니 집에 갈 필요도 없는 라인에 왜 니 혼자 존나게 쳐밀어가지고 니 혼자 마나 다 쳐쓰고 왜 니 혼자 집을 가냐구요 에? 뭐하냐고 너는 뭐하냐고 뭐하냐고 너 안죽을 줄 알지 니가 일로와 야 니가 이러면 안죽을거 같지 어? 니가 이길거 같지 이렇게 하면 내가 살지 오케이 난 살 수 있어 천천히 도망가자 오케이 빼주자 일대에 뜨자 그냥 다시 어 안될거 같애 도망가는거 일대에 뜨자 남자답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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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라이브했어 악시가 아직 안왔어요 음 이따 들어오면 하겠지 오늘 많이 못하겠다 악시랑 들어와도 늦게 와가지고 트위치 전멸위 다 썼어? 아 그래? 나도 다 쓰지 않았냐는데 방금? 흫흫 자크 어시 없어 괜찮아 아 자크 38살 아재래 와 38 와 38살 아재 와 이씨 38살 아재 바람술사 자크야? 아잉 바람술사 자크야? 아잉 아잉 어이구 아이구 너무 예측했다 야 여기 티어에선 그렇게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이상한 챌린저 방송만 존나하게 봐가지고 야 여기 티어에선 그렇게 예측 안해 어디 이상한 챌린저 마스터 방송만 존나 봐가지고 어디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어? 예측이나 존나 하고 있고 여기선 그렇게 안 던져도 돼 그래 왜케 씨 내가 말하잖아 어? 나 악싶고 따라하지 말라 하잖아 항상 들어가 봐 들어가 봐 피 없어도 돼 들어가 내가 잡아줄게 알아서 그냥 들어가도 돼 바람술사 젤리조각 먹을 때 효율 좋아서 든다고? 아 아 나도 알아 이거 은신이다 이거 100% 100% 은신이야 너도 눈치깎지 은신인거? 어 근데 좀 들어가 내가 은신이라고 하면은 어? 들어가 들어가 미니몬님 미니몬님 감사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왜케 미니언을 정확히 끄는거야 왜케 정확해 미니언을 세 대 세 대 이긴다니까 이거 무조건 왜 이기는줄 알아 왜케 미니언을 정확히 끄냐고 그만 정확히 끌라고 너무 정확하다고 한채 오차도 없이 어? 아 진짜 미니언 그림뇨 지금 100%라고 어? 잘 밀었다 조금 더 빨리 밀었으면 좋았는데 이거 무조건 트위치 들어오거든? 일단 먹지마 자크 안들어오네 일단 자크 먹지마 그렇지 나 그냥 다이브할게 어 나 그냥 다이브할게 그냥 이런거 그니까 집으로 좀 가라고 집으로 좀 가라고 집을 어? 바텀 6킬 뭐하는거야 왜케 미니언만 끌냐고 둘다 시바 진짜 어? 미니언 좀 그만 끌라고 어? 어때 어때 이런거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어? 어때어때 허허씨 어? 어어어 어 표짱날린다 표짱피했어 표짱피했어 뭐하는거야 너 어? 야 이거 노리라고 이거 아니! 들어오라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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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같이와서 힐 받고 싸웠으면 이겼잖아 아아 미치겠네 진짜 아아 진짜 웃긴 친구들이네 이거 저거 너무 큰거 바라는거 뭘 큰걸 바라는거 뭘 큰걸 바라해 싸우는데 쟤 케넨 딱 봐도 궁없지 어 딱봐도 궁없어보였지 표창 빠졌지 아아 니 들어오면 되는거 같다가 하아... 그거 하면 안 된다? 어... 그거 괜히 막 멋있는 척 한다고, 어? 들어가서 막, 어? 안 돼 나 때려줄게 이거 한 대, 두 대, 세 대 어때? 기분 좋아? 어? 기분 좋아보여 골드 1하고 그라가스? 야 골드 1이면 그 정도 플레이는 바랄만 하지 않아? 어? 골드 1이면 좀 바랄만 하잖아 그 정도 플레이는 왜 부키만 돌리냐고? 아니, 부키를 돌려야 되는데 손이 아파가지고 못돌리겠어, 손이 아직 안 나왔다니까 애들아, 어? 나 환자야 환자아 손 아프다고, 나 우리팀 지금 8킬 먹었는데 내가 7킬이네? 노군님 어서오세요 노군님 어서오세요 노군님 지금 중국? 지금 중국? 이거, 이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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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 정확히 끌었다, 인정 와, 일단 탈진 빠졌다 일단 탈진 빠졌어 진짜 진짜 다들 뭐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다들 꺼져줬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진짜 다들 존나 극함이야 진짜 뭐하냐고 넌 여기서 뭐해 뭐해 거기 타워에 안에서 애들 다 오는데 다이브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다 오는데 어? 뭐해 타워 안에서 다들 어? 어? 아니 뭔가 존나 싸우기 싫었어 진짜 미안해 이번에 진짜 싸우기가 너무 싫었어 미니언 끌고 말자아는 타워 4대 처맞고 있고 내려와가지고 어? 그래라스는 배 존나 안 들고 있고 이번에 진짜 한타하기가 너무 싫었어 진짜 미안해 다음번에 내가 한타할게 궁도 없는데 어? 나 일단 이것 좀 먹어야겠다 아니 상대방이 오는게 아니 그냥 보였잖아 그냥 딱 봐도 어? 어? 근데 이거를 왜 이걸 왜 들어가서 다이브해 인마 얘들아 베인에 자냐니 뭘 자 인마 싸우기 싫었다니까 방금 아 아 잠깐만 굴 향이 가득한 치즈 불닭 불닭 먹고싶다 죄송합니다 배고파가지고 애들 다 왔다 이거 이거 밀게 타워로 이거 왜 들어온거야 나한테? 야 케넨 되게 귀엽다 왜 왜 왜 왜 쟤한테 들어간거야? 왜 쓰레쉬한테 들어간거야? 나한테 안 들어오고 어? 뭐야 이거 왜 쓰레쉬한테 플레이스인거야 나한테 안쓰고? 이상하네 야 타워밀지만 좀 오래 써오게 야 타워밀지만 좀 오래 써오게 맞아 쏠용 개지린다 진짜로 뭐하냐 진짜 어? 야 미치겠다 진짜 에휴 애들 뭐 아니 탑을 가지그랬어 그냥 여기 여기 들어와있어 여기 아니 불리용이라 할만하긴 한데 도와달래 이제 쏠려가다가 도와달래 이제 쏠려가다가 도와달래 애들아 미쳤나봐 도와달래? 아 ㅈㄴ 웃기네 어? 야 먹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으아 극적이다 야 이런게 더 성취감이 있는거야 인마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어? 이런게 성취감 있는거야 봐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야 이렇게 이렇게 도망갈거야? 아 재밌는 친구들이네 이거 어? 리브 뭐 들어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간보고 있어 거기서 어떻게 크게 돌아봐려고? 아 포기 그치 아까 아까 개툴렸으니까 어 포기해야지 리브은 포기했어요 어 어? 스토들 걸어? 오 크넷 오 sindon 오 오오 오 오오 오오 오 오오 야oriented 인정 그치 기 좀 살려줬어 내가 기 좀 살려줬어 너무 딴거 같애가지고 기좀 살려줬어 내가 솔직히 몰락밟고 그냥 어? 성공하면 됐었는데 기 살려줬어 내가 너무 너무 양악하잖아 애들 불쌍하잖아 어? 기좀 살려줘야지 구인수 갈게요 구인수 가면 은하살 두개씩 들어가요 그냥 두대 때리면 터진다 조심해 밸런스 맞춰주는거지 어? 야 지금 밸런스 안보여 지금? 어? 나 탑간다 야 우리팀 0킬 1킬 0킬이야 우리팀 우리팀 킬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한타 다 도와주고 욕먹는거 다 도와주고 어? 그냥 애들 막 시X 다 캐리해주고 2차 밀고 이러면 애들 버릇나빠진단 말이야 어? 어? 안그래? 얘네들도 내가 얘네들도 성장할려면 내가 이런식으로 가혹하게 키워줘야돼 어? 내가 다 떠먹여주고 이러면 애들 버릇나빠진단 말이야 또 존나 웃긴게 뭔지 알아? 내가 9킬 먹어서 캐려면 지드캐리한 줄 알아요 또 웃긴게 어? 뭐해? 뭐해? 봐봐 이런것도 백업을 바로 가주면 안돼 좀 기다리다가 가줘야돼 봐봐 봐봐 자기 혼자 살 수 있잖아 충분히 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면 안된다고 이런거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2대1 우리는 이제 미드 가자 미드 할 수 있다 2대1 한번 해봐 항상 1대1만 하는거 바르면 안돼 2대1이 얼마나 많은데 어? 그렇지 이러면 도와줄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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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야 방금 그라가스 플래시 실화네 방금 어? 야 그라가스님 어어 그러봐 이거에서 이기잖아 잘하네 우리팀들 잘하네 야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 정도면은 내가 단번에 캐리 해줄게 어어 야 그라가스 배치기풀 할때 배치기 끝날때쯤 풀해야돼 오케이 열심히 해 열심히 해라 봐봐 배 치 기 풀이야 뷰풀 이게 아니라 페풀 넌 베풀이었잖아 알았지 어? 천천히 배 치 기 풀 오케이 페풀 이게 아니라 내가 큰 도움을 줬다 저 친구한테 응 바텀가서 죽이고 이참일게 이거 막아라 알아서 곰민이 왜 자꾸 옆에서 옆에서 뭐하는거야 자꾸 응원하지마 악시 왔다고? 미안해 잠깐 졸았네 잠깐 졸았대 야 잠깐 1시간을 졸아 1시간 30분을 이판 끝나고 악시한테 가면 되겠다 궁 안써도 딸거 같죠? 이거는 야 뭐 이겨보겠다고 평타를 치는거야 악시 왔어요 이판 끝나고 악시를 하면 될거 같애 일단 노틀부터 잡을게 얘 CC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오 고민이야 잘 버텼다 악시 왔어 악시 왔어 빨리하고 가야지 뭐해 뭐해 거기서 거기서 뭐해 뭐해? 뭐해 너는 진짜 뭐하냐? 어 거기서 뭐해 재밌는 친구네 어? 이거 밀고 닭굴 먹어야겠다 이거 다이브하려고 하면 리븐 튀어난다 봐봐 다이브하려고 각잡아올게 어 리븐이 아니야 트위치가 나오네 어? 스릴 넘치는걸? 어? 야야 이거 잡을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충분히 한대 두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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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나이스! 아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야 노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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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밀어 일단 밀어 못오게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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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구르게 해도 돼 앞구르게 앞구르게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이 좋아 나이스 아 좋아서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하드캐리하는거 아니냐 우리팀들 하는거 하나도 없는데? 야 날 잡으러오지 말라고 상대방들은 어 뭐야 야야야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피했다 나이스 잘 피했어 좋구나 오케이 패타킹가자 야 나 줘라 나 줘라 인간적으로 나이스 나이스 야 니네끼리 타워 밀어 난 중요한 할일 있어 가본다 난 중요한 할일 있어 가본다 니네끼리 밀어라 이길 수 있지? 너네들도 니네 혼자 하는 방법을 순으로 배워야돼 자꾸 나한테 버스 받아달라고 하지 말고 너네들이 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된다고 알겠네 얘들아? 수흥가야겠다 수흥가가지고 노틸 궁극기 궁구르기 궁구르기 수흥구르기로 푸르는거 보여줄게 악시야 혹시 악시야 방송 보고있니? 혹시 어? 내가 안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마 나 기다렸는데 한 20분정도 기다렸어 혹시 니가 서운해할까봐 기다리다가 아 얘 좀 오래잘거 같아서 게임 시작한구나 좀 두판밖에 안했다 세판이구나 자 이런거 이런거 들어가 잡아달라고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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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다이브하라고 밀이라고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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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라고 아 나이스나이스나이스rics 리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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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제자리 어떡해 가줘? 어 어떡해 벽에 밀려가지고 죽어볼텨 그냥? 어 어떡해 펜타킬 씨발 펜타킬 그냥 씨바 그냥 어? 타워 맞으면서 나가줘? 멋있게? 어때? 어? 다 뒤질라고 진짜 펜타킬 씨바 그냥 어? 어때 어? 어때 멋있어? 뒤질라고 그냥 난 중요한 할 일 있으니까 니 혼자 밀어라 나 집가볼게 펜타킬 플래티넘 그냥 씨바 양악 그냥 씨바 플래티넘 그냥 어? 나 집중간다 나 템사로 가야되거든? 야 또 쏠 용해? 야 니 그러.. 니 정글말자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정글말자 하는게 나을거 같애 그렇게 계속 용을 쳐먹을거면은 그냥 정글말자 하는게 낫지 않을까? 어? 안그래? 계속 용을 쳐먹을거 미드야 미드야 얘 아니 미드에요 얘 정글 아니야 얘 미드야 아 얘 정글인줄 알았구나 드래곤슬레이 말자 아님 드래곤슬레이어? 나 이거 좀 사나가야겠다 어 아니 렌토 누가 이렇게 던져주냐 그걸 왜 끊어 또 ㅈ같네 진짜 니 왜그러냐 나한테 어? 너 지금 존나 끽끽 꺼내서 웃고있지 흐흐흐흐흐 난 곤민이 흐흐흐 난 곤민이 어? 아 나 진짜 야 렌톤을 좀 멀리주던가 아니 좀 끊지를 말던가 아니 좀 끊지를 말던가 흐흐흫 아이고 이거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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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1대1 해 쓰레쉬랑 지켜봐줄게 1대1 해 1대1 해 기회준다 기회준다 1대1 해 기회준다 기회준다 1대1 하 1대1 해 1대1 해 아니 1대1 하라니까? 어? 1대1 하라고 1대1 1대1 해 1대1 1대1 하라고 기회준다고 아니 기회를 준다니까 아니 야 야 새끼야 너 시바 새끼야 일로와봐 아니 새끼야 내가 기회를 주면 받아먹어야지 기회를 일로와 기회를 주면 받아먹어야지 뒤질라고 일로와 아니 씩 일로와봐 아니 진짜 열받게 하네 뒤질라고 일단 죽어 아니 기대라라고 기회를 주면은 받아먹어야지 개새끼들이 진짜 이씨 뒤질라고 진짜 일로와 한새끼 더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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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라고 펜타킬 두번 개새끼들 그냥 어? 내일대로 기회를 주면 받아먹어야지 마 그거를 자꾸 도망가 어떻게든 살라고 일대일씨 어? 기회 줬는데 니네끼리 밀어라 나는 바론을 먹어야 돼서 가본다 기회를 주면 진작에 받아먹어야지 자식들이 진짜 어? 내일대일하라고 기회 주면 받아먹어라 알았냐? 시발 200개 별풍 아깝다고? 200개 쌌냐? 그래? 그러면 형이 좀 살살 해줄까? 어? 200개 쌌으면은? 오케이 그럼 형이 바론은 봐준다 일단 오케이 형이 200개 쌌으니까 바론은 봐준다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내가 바론은 봐준다 내가 바론은 내가 200개 쌌으니까 아 나 또 양심있지 내가 200개 쳐먹고 내가 바론까지 쳐먹을 순 없잖아? 어? 봐준다 바론은 바론 먹을라 그랬는데 바론까지만 딱 봐준다 어? 야 애드 먹으러 간다 아 아 야 우리팀 야 근데 우리팀도 뭔가 해 우리 영기 야 너무 뭐해? 이걸 왜 넘겨 난 지.. 지질래? 야 우리팀도 뭔가 좀 해 너무 버스 받는거 아냐? 우리팀 전라인 다 상대 라인보다 못했잖아 솔직히 인정? 뭔가 해보자 아니 왜 자꾸 끊냐니까? 아이씨 자꾸 염막이야 나를 야 니네끼리 한타 한번 해봐 저 저 저도 내가 캐리해줄테니까 니네가 뭔가 해야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이야 어? 한번 해봐 한타 카운터 인정해달라고? 블라디 블라디 카운터가 리븐이야? 카운터 인정해줄게 한타 고고 해봐 아 해봐 지켜본다 뒤에서 지켜본다 질거 같으면 뛰어들어줄게 한타 고고 해라 빨리 끝내달라고? 알았어 아니 빨리 끝낼거야 한타해 빨리 끝낼거야 빨리 끝낼거야 일단 청구도 한번 해줄게 리본은 너무 힘드니까 아 아 ㅈㄴ 야 야야야잠깐만잠깐만 노노 아잇 개새끼 진짜 펜타길 세 번 할 수 있었는데 하하 아 나 진짜 다 준다 한번 일단 악취가 기다리니까 빨리 끝낼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캬압기오 갈게요 캬압기오 악취 기다리고 있나? 악취 검색 한번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악취 지각 괜찮아 괜찮아 어 퀵뷰 드디어 쫑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떨마나 챌린저나 조용히해 어 펜타길 두 번 했다 세 번 할 수 있었는데 30킬했네 오케이 5만4천 딜량 좋아 좋아 수고수고 곰 미니아 수고했어 곰 미니아 수고했다고